오늘은 뽀동이 유산빈이 도착을 했는데요 유산균은 요리추라는 유산균이고 다섯가지 맛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 뜯어볼게요 60g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겼네요 오 너무 예쁘네 오성아 손 맛있어? 오늘은 뽀동이 유산균이 도착을 했는데요 요리추라는 유산균이고 다섯가지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하나 뜯어볼게요 60g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겼네요 오 너무 예쁘네 오성아 손 맛있어? 어이구 오성아 손 또 요즘은 뽀동이 유산균이 도착했는데요 유산균은 요리추라는 유산균이고요 지금 다섯가지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하나 뜯어볼게요 60g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겼네요